워너비어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네 여러분 2018년 3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좋아합니다 뭡니까? 바로 FC 안양의 홈 개막전 경위가 있는 날입니다 FC 안양 팬분들의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아스트로도 FC 안양의 뜨거운 열기에 동참해서 FC 안양이 우승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! 여러분 2018년 3월 11일 오후 3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FC 안양의 홈 개막전 경기 꼭 찾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스트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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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